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승태 77년 8년 정도부터 김홍철과 함께 미팔군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녹음실의 세션 맨으로 한 20년간 활동을 했고요 김현식, 이문세, 신영원 그 시대에 사람들의 세션 활동을 어커스틱 기타로 했고 83년에는 기다림이라는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영일내본 젊음의 행진 매주 출연하고 그러다가 강원도로 이사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지금은 연주활동하면서 작곡하고 신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코기 프로그램에서 leverage Quite 1-3-4-3-4-3-4-0-3-4-2-3-4-4-3-4-4-4-4-5-0-3-4-4-2-3-4-4-4-5-1-4-5-0-3-4-5-8-4-4-4-4-5-4-5-5-0-3-4-3-4-4-4-5-7-4-5-0-3-4-5-0-3-4-5-1-4-5-1-4-5-2-5-5-2-0-4-5-2-6-0-6-6-3-6-0-4-5-0-6-8-4-0-4-0-4-5-0-1-4-3-5-7-4-3-4-5- 아멘